안녕하세요. 대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뉴질랜드 열한번째 시간입니다 자, 아이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됐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거지요 이놈이 도망하러 가야됩니다. 자, 도망하러 가고 나머지 도망하러 갑시다 도망하러 가고, 대공포로 이걸로 혼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맞고 있죠잉? 먼저 이걸로 한방 때리고 대결하기가 안쉽네잉? 유저소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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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라는 데서도 얘가 멀리 가기 어렵죠 이번 혼을 내주긴 어렵겠네 이렇게 봅시다 이쪽은 한번 봅시다 이쪽은 주로 요게 지금 이놈 있거든 좀 때려서 혼을 좀 내주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쪽으로 지금 전투기라서 뭐 그렇게 위력이 강하진 않은데 여러분 신경이 쓰입니다 아버지 투기가 힘을 못쓴거니까 당황하게 대공포가 힘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꽝 됐네요 일단 이 대공포가 좀 가서 혼을 좀 떼주고 이놈도 이놈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혼을 내줘야죠 이쪽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놈이 밑에 도망 안에 있나? 없네요 저런 데까지 공포가 1 2 1 1 2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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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